오재미 티비쇼 오재미 티비쇼 구독 구독 좋아요 뽁뽁 눌러주쌍 자 안녕하십니까 오재미쇼쇼쇼 마스크 금방 벗었고요 열 체크 다 했고요 저는 열 체크를 똥구종이 합니다 항문이라는 게 최고입니다 거기가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설날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오재미가 새해 인사를 세배를 앉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국민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재미쇼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재미쇼 줘 줘 안돼 보통 설날 세배를 하면 애들 그 천원짜리 빳빳한 거 그런 거 열 장씩 주지 마시고 누리끼리 한 거 그걸로 그냥 한 장 주시면은 요즘 애들이 더 좋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도 이렇게 좀 거리두기도 좀 두시고 마스크도 좀 낄 때 끼시고 오늘은 제가 설날 특집으로 까치 까치 설날이라는 노래 아시죠? 설날하면 까치 까치 설날이지 까마귀 설날은 없습니다 까치 까치 설날입니다 까치 까치 설날이라는 노래 그거를 제가 조금씩 조금씩 가수들 개그맨들 목소리로 오늘 특집으로 제가 오재미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까치 까치 설날을 맨 처음에 서희석씨가 안녕하세요 서희석입니다 까치 까치 설날을 어저께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끝날 때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서로 예의있게 하자고요 아이고 인사는 이렇게 상통 들면서 설날 네 세뱃도 안 준다고 네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인 선생님의 까치 까치 설날입니다 까마채 까마채베 설레바라바반 어저박해베 거바여바바 오르베베 오르베베 설레바란 오늘 라바라바바바 야바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이영복 선생님 아시죠? 선글라스의 사나이 안녕하세요 이영복입니다 오늘은 까치 까치 설날 보내드립니다 편의상 두 눈 뜨고 해드립니다 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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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은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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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은 오늘 이래요 이번에는 제가 데뷔할 때 참 히트를 쳤던 무쌍입니다 나미 씨 그지 베베베베 나미 씨가 까치 까치 설날을 그치 어우 이거 한 번 하고 너무 실축하죠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 이래요 음악 없이 고창하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음악이 50%를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설날 특집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훈아 남진 형님들의 까치 까치 설날입니다 자 먼저 나훈아 가치 가치 설날은 됐어요 설날이래요 고맙습니다 남진 형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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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자, 심수봉 씨 갑니다. 계속 갑니다. 뭐. 아, 좀 낑낑대겠습니다. 같이... 왜? 재수 없어? 심수봉 씨 노래는 여러분의 맛에 들으시는 거예요. 같이 설날은 어저께고요 어디 우리 설날은 오늘이 돼요 감사합니다. 잠깐 노래했는데 찌릿찌릿합니다. 노상박려하지 마세요. 노상박려하면 벌금이 8만원. 남자는 8만원, 여자는 4만원. 남자들은 마지막에 흔드니까 이러면서 다음에 누구 할 건지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놓고 하는 게 아니니까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이런 여유도 좀 있어야죠. 이번엔 이지혈 선배님 까치냐 까치냐 설날이 뭘 보냐 이 고생 구독 많이 해주세요. 설날은 오늘이냐 내일이냐 잘 모르겠는데요. 심영래 선배님 앞에 넣어야 돼요. 앞에 뭘 넣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냐 미치겠더라 나 어디살래? 언어들까요? 연구었다 겨드랑에서 땀이 잘 안 나는데 오늘 힘듭니다 특집이기 때문에 무반주로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몇 명이 몇 명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는지만 그래도 제 짝꿍이 맹구형 목소리로 설날 특집 무창쇼는 여기서 딱 마치고 또 오재미쇼 네 번째 이야기, 다섯 번째 이야기, 여섯 번째 이야기 우리 여러분들이 팍팍 밀어주시면 평생을 같이하는 오재미쇼가 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예뻐지시고 사랑이시고 무도는 아니구나 품에 묻어주시고 예뻐지시기 바라면서 설득집, 무창, 까치까치 설날 마지막 목소리는 이창훈 맹구형 목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선생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와요 노래 하나 띄울게요 아, 한번 기운다니까 까치, 까치 설날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설날은 오재미쇼 많이 사랑해주세요 땡큐 오늘이래요 감사합니다 몇 명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생각나는 대로 오늘 설득집 오재미쇼 모창 특집 띄워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뜻깊은 연휴 되시고요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 힘이 나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재미쇼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와왕 아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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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